이곳에 앉아 이곳에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360도로 도니까 자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되겠다 그 싱가포르 플라이언은 이렇게만 놀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정방향으로 가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다도 가까이 있어서 감정했네 오늘 온라인 아파트에 있는 아빠 사자 저긴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도 해 에이 그리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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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